요즘 난 어떤 그대였어 떨어진 한숨이 발에 채워져 그대의 구겨진 비밀 전부를 알아주고 싶어 안아주고 싶어 마음이 얇은 사람아 자기네 맘 다 읽히는데 오늘도 나의 사랑 걱정하고 주저앉고 기다려줘 한옆은 사람아 자를목 끝에서 옮기는 날이면 고요히 그대 뒤에 정있을처럼 환경 쉬어봤던 품으로 붙어내요 그대여 하하 한글자막 by 한효정 보아도 결국 사랑이기에 가까이 두고 전부를 내려주길 깨우 주저앉고 기대줘 희뜩한 사랑은 서로 목끝에서 엉키는 날이면 모요히 그리기에 너의 손자유가 한 가시의 같은 꿈으로부터 배운 그대로 희뜩한 사랑은 서로에게